안녕하십니까 이 시간은 전기응용에 관련된 자격증을 취득하고자 공부하시는 분들에 대한 전기응용이라는 이런 과목이고 또 공부를 할 내용이 무엇인지 이런 것을 짧은 시간에 계열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전기응용은 여러가지 전기공학 이론을 가지고 조명이랄지 또는 전열, 그리고 전기전동기, 전기화학이랄지 자동제어, 전기철도, 공사기사를 보시는 분들은 공사재료 이렇게 해서 다양한 다 분야의 내용들을 한 과목으로 모아놓은 것인데 따라서 이걸 우리가 이제 전기기기랄지 전력과 같이 한 분야를 갖다 디테일하게 폭넓게 이렇게 다룰 수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 시험 문제도 마찬가지로 조명이면 조명편, 전동이면 전동인편, 전기철도면 철도에 관련된 기본적인 그냥 그 개요이란 위주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전동기편이다 하면 우리 전기기기기에서 직류전동기 또는 동기전동기 또는 유도전동기 이렇게 해서 기동법, 속도제어법, 제동법 이렇게 해서 구체적으로 하지만 여기에서는 기본적인 사항만 이렇게 다룬다 그런 뜻이에요 자 그러면 이 내용을 어떤 방법으로 공부를 해야 될까? 이 공학은 그렇습니다 전기응용뿐만이 아니라 타과목도 이 공학은 용어의 정의를 하셔야 돼요 첫째, 용어의 뜻 그래서 조명이다, 조명이 뭐냐? 이 조명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부족한 실내 같은데 또는 밤 같은데 부족한 일광, 태양광의 부족 부분을 우리가 인위적으로 만든 광원, 빛을 내는 그러한 장치로서 보충하는 것이에요 밝게 보이도록 보충하는 이런 것을 조명이라고 하죠 조명이 빛을 내는 원리랄지 발광원리, 밝기를 계산하는 방법, 조도계산이라고 하는데 이런 용어에 대한 조도랄지 광원의 빛을 내는 그러한 방법, 온도를 높여서 내는 것을 우리가 온도복사, 기타, 형광등이랄지 또는 LED램프 이러한 것들은 이제 루미네센스에서 이런 식으로 어떤 용어의 뜻을 하셔야 돼요, 정의 이게 문제니까 그다음에 문자기호 이를테면 우리가 전동기에서 휴전수는 N으로 표시한다 또는 전류는 I로 표시한다 전압은 V로 표시한다 이런 문자기호 이 문자기호는 대개 영어 알파벳 또는 그리어스 알파벳에서 쓰죠 그다음에 단위, 단위완산 예를 들어서 조명쪽에서 밝기, 조도의 단위가 뭐냐 그리고 예를 들어서 조명등에서 나오는 LED램프랄지 또는 형광등에서 나오는 빛양 그걸 광속이라고 하는데 빛의 양을 이것을 우리는 단위를 뭐를 쓰느냐 루맨을 쓴다 이런 식으로 단위를 잘 알아주셔야 돼요 그리고 단위환산 우리가 제곱미터인지 제곱미리미터인지 이런 단위환산을 잘 해야겠고 그다음에 어떤 크기랄지 또는 방법 심이면 심, 빛이 밝기면 밝기, 조도 또는 전동기이면 속도, 휴전수가 1분의 몇 번인지 이러한 걸 계산하는 방법들이 법칙이나 정리나 방법으로 소개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조된 내용들 즉 문제가 바로 이러한 용어랄지 문자기호 단위 그리고 법칙 정리방법 이 범위 냅니다 그러니까 공학은 전기응용뿐만이 아니고 다른 과목도 이러한 순서대로 좀 집중력을 가지고 반복적으로 학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전기응용의 각 파트별로 내용을 내용별로 기출문제들을 분석한 그 분석표를 보면서 전기응용의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합시다 최근 5개년 이렇게 해서 전기공사기사 전기공사기사와 산업기사의 차이점은 전기공사기사는 공사재료라는 게 들어가요 공사재료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건물 내에 공사할 때 파이프랄지 전선 또는 콘센트 이런 것들 있죠 조명기구랄지 그러한 재료 재료에 대한 규격이랄지 또는 명칭 용도 이런 것들이 공사재료인데 배전설로라면 한국전력공사 배전설로가 있죠 소위 말해서 우리가 2만 2천 9백 배전설로를 예를 든다면 거기를 그 전주 같은 거를 세우는데 또는 지중설로라면 우리 시가지의 보도 같은 데는 그 지중설로에서 케이블이 묻혀 있습니다 그러한 케이블의 종류랄지 또는 전주에 만약에 2만 2천 9백 배전설로를 가산할 때 그때 재료가 뭐가 들어가느냐 이러한 것들이 이제 공사재료예요 그래서 이거는 공사기사에는 이게 한 40% 정도 보통 40% 정도 과거에는 한 50% 47% 정도 나왔는데 최근에 보니까 요아치 5개년 최근에 보니까는 그게 한 20문제면 한 8문제 정도로 보시면 돼요 9문제 7문제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 한 40% 정도 그래서 공사기사를 준비하시는 분들은 이 공사재료 이게 참 쉽습니다 특히나 현장에서 이런 공사재료를 취급하는 사람 사무실에서 공사재료를 취급하는 분들 그리고 현장에서 도면을 보고 시공하는 분들 직접 설치하는 분들 이런 분들은 이런 공사재료는 그냥 기본상이에요 아주 간단합니다 우리 사무실에서 예를 들어서 우리 PC가 어디 있고 마우스가 어디 있고 이런 식으로 공사 자제 담당하시는 분들 또는 설계 시공하는 분들은 이런 공사재료는 그냥 기본상식이에요 그래서 공사 기사 취득이 그쪽에 지금 근무하는 분들은 대단히 유리하다는 거예요 비중호하신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이건 뭐죠? 복잡한 것도 없고 그냥 자제 아까 말했던 그러한 용어의 명칭 그 다음에 규격 이런 것들을 정확히 아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조명, 전열, 전동기, 응용 그 다음에 전기철도, 전기화학, 자동제어, 공사재료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 여기서 이제 조명 이 조명 쪽이 전열하고 조명 쪽 전열 같은 경우는 우리가 히타 히타의 전기를 만약에 1kW 용량을 1시간 사용할 때 발생하는 열이 얼마냐 이런 걸 계산하는 그런 계산식이랄지 또는 용접할 때 용접의 종류가 뭐냐 이러한 것들이랄지 그래서 예를 든다면 전열이 그런 파트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두 가지면 이게 얼마가 됩니까? 벌써 이 두 가지 파트만 해도 조명과 전열만 해도 이게 한 30% 되지 않습니까? 맞지 전동기 응용은 우리가 전동기는 전기기기에서 직류 전동기 그리고 교류에서는 동기 전동기 그리고 유두 전동기 이런 것들이 있는데 우리 뭐 가정에 사용하는 선풍기랄지 또 냉장고에서 냉매를 순환시키는 그러한 전동기랄지 이러한 것들이 지금 또는 우리 건물의 에레베이터랄지 또는 에스카레트 이런 걸 구동시키는 모터, 전동기 이러한 것들은 기본적으로 기동법이랄지 제어법이랄지 제동법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전기기기에서 다르지만 거기에서 일부를 여기서 이제 출제하는데 여기 한 12%가 되죠 전기철도 이 부분이 한 20%가 되는 그죠 전기철도 전기철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전기철도 기사가 있어요 별도로 그래서 그 철도 철도 공학이라는 책자가 있는데 그중에서 여기서는 기본적인 사항 우리가 지하철에 쓰는 직류 전기철도 그 다음에 고속철에 쓰는 한국철도 공사랄지 SRT 이런 데 쓰는 고속철도 여기에 쓰는 교류 방식 여기에 대해서 기본적인 그런 내용이 이론이 문제로 나오고 있죠 전기화학이랄지 자동제어 이 파트인데 다 간단한 부분이고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전기공사기사를 공부하는 분들은 이건 공사재료 이건 필수니까 여기부터 공부를 해두고 그리고 조명이랄지 이 파트만 해도 충분히 고득점을 얻을 수가 있어요 실제 자 그 다음에 공사산업기사 같은 경우 이 경우는 뭐가 빠졌습니까 여기서 아까 기사 같은 경우는 공사재료인데 기타에서 이 범위를 벗어난 기타 내용이 되었고 여기도 마찬가지 이거는 조명과 전열의 비중이 크죠 이거 해도 한 50%가 되네요 그렇죠 산업기사나 공사기사를 막론하고 기사를 막론하고 조명과 전열은 대단히 출제 빈도가 높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 이거 하면 벌써 25%죠 이런 식으로 해서 주로 많이 나오는 부분 물론 자동 제어도 이게 10% 이상 이렇게 돼 있고 그래서 대략적인 출제 빈도 출제 문항 수 이런 것들을 우리가 파악을 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아까 공학을 공부할 때는 일단 자격시험을 준비할 때는 용어의 정의 뜻 문자기호 단위 그리고 이제 뭔가를 계산할 때 예를 들어서 조두를 계산한다 밝기를 그런 경우는 거리 역자성의 법칙이다 이런 게 들어있어요 거리제곱의 반비례 광도에 비례한다는 잠시 후에 조명 용어를 설명드리면서 광도가 뭔지 하겠지만 일단 밝기는 광도에 비례하고 거리제곱을 반비례한다 이런 그 방법론이 있어요 계산식이 이런 것들이 법칙 또는 정리 또는 어떤 방법 이렇게 소개되는데 이런 것들이 문제다 그런 뜻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조명 용어 이건 본 강의에 들어가서 본 강의에 들어가서 물론 설명을 하겠지만 인문 강의에서 뭐 이런 종류가 있는데 몇 가지를 좀 맛배기로 이렇게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조명이라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뭡니까 주광 태양광의 부족 부분을 즉 실내랄지 밤 이런 경우에 부족 부분을 뭘로 인위적인 광원 우리가 인간이 만든 광원 빛을 내는 그러한 장치로서 밝기를 보충한다 그런 뜻이야 그게 조명입니다 밝게 보기 위한 그러한 장치를 우리가 조명장치 그러면 거기에 대한 용어 이게 다 문제입니다 하나하나 그래서 이걸 꼭 익혀두셔야 돼요 용어 용어의 정의 뜻 자 우선 방사 또는 복사라고도 하죠 언어 문제 언어 문제의 기출 문제를 보니까 방사로 나오는데 언어 문제를 보니까 복사로 나온다 가끔 제가 질문을 받습니다 같은 용어입니다 그런 분은 우리 교재를 안 보신 분이에요 또는 이러한 인문이론 강의를 안 들으신 분이에요 그런 분들은 그래서 시중에 나온 책자에는 방사로만 쓴 책도 있고 복사로만 쓴 책도 있는데 같다는 것 근데 이건 뭐냐 전자파 형태로 전달되는 에너지예요 자 이 에너지의 단위는 에너지의 단위는 J로 쓰고 이걸 줄이라고 합니다 줄 줄이란 사람을 기르기 위해서 줄 자 우리가 1줄이다 그럼 과연 얼마가 될까 이게 감이 좀 잡힙니까 아마 비정화하신 분들 공학을 공부하지 않은 분들 그런데 자격요건이 돼서 지금 응시하고자 하는 분들 이런 분들은 이런 그 에너지의 단위 줄이 뭔지 이게 또한 1의 단위도 돼요 이 줄이라는 것은 1의 단위도 됩니다 그러면 이 예를 들면 4.186줄 이것이 바로 1칼로리다 그런 뜻이야 열량의 단위 칼로리는 다 아시죠 예를 들어서 라면 하나가 보니까 표준형이 500킬로칼로리더라 이런 거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이제 가끔 강의하면서 라면 하나가 몇 칼로리입니까 하면 모르는 사람이 참 많아요 7,80%는 모르더라고요 왜 관심이 없으니까 물론 많이 드셨겠지만 봉지에 읽어보진 않았어요 그러면 안 돼요 우리가 자격증을 공부할 때는 좀 뭐를 집중력을 가지고 뭐든 좀 치밀하게 보는 습관을 길려야 됩니다 그래서 라면 하나는 표준형이 얼마가 돼요 500킬로칼로리 그죠 490자리도 있습니다 그러면 1칼로리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칼로리는 물 1g을 물은 비중이 1이니까 1cc라고도 하죠 1cc 물 2cc를 섭씨 1도 높이는데 필요한 열량이다 그런 뜻이요 4.186 그럼 이 놈으로 나눈다면 예를 들어서 뭐가 됩니까 1줄은 0.24 칼로리다 해서 대략 아하 줄이라는 것이 어느 정도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값으로 여기를 나누면 1줄은 얼마가 된다 대략 0.24 칼로리가 되겠죠 요하치도 되겠지 그러면 100줄이라면 24 칼로리 물 24g을 1도 높일 때 필요한 열량에 대해서 대략 아하 그 정도가 되겠구나 를 좀 이렇게 실감할 수 있죠 자 그래서 전자파 형태로 전달되는 에너지인데 이 전자파는 뭐냐면 전파와 자파란 뜻이에요 전파와 자파 전기파 자기파라고도 합니다 전기파 자기파 전자 기파 그러면 전파가 뭐냐 요건 바로 전기 에너지의 전달 전기 에너지의 전달 전기 에너지의 전달 자파는 자기 에너지의 전달인데 전기 기사를 공부할 때는 제가 강의하는 전기 자기학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맨 마지막에 전자장 이론에서 전자파라는 것은 전기와 자기 전기장 자기장의 에너지가 파도 치는 모양으로 파동 형태로 전달된다는 그러한 이론이 나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전자파 형태로 전달된 에너지는 바로 전파 에너지와 자파 에너지다 전기장 에너지와 자기장 에너지다 전기장은 전기력이 미치는 공간 자기장은 자기장에 미치는 공간인데 일단 전기 에너지와 자기 에너지가 이동한다 그런 뜻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전파와 자파는 뭐냐 우리가 예를 들어서 KBS 방송파가 나온다 MBC 방송파가 나온다 SBS 방송파가 나온다 그게 다 전자기파예요 근데 그것이 우리가 음성이 있지 않습니까 음성 우리 음파라고 하죠 음파 각 사람의 음성에 대한 주파수가 있어요 이것도 하나의 뭡니까 이것도 전자기파예요 그래서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가시 범위의 이제 전자파가 있고 또 소리로 들을 수 있는 범위의 또 전자기파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는 이제 볼 수 있는 범위를 얘기하고자 하는 것이에요 일단은 전기 에너지와 자기 에너지의 흐름인데 이것이 이제 파도치는 모양으로 이동을 하죠 그 다음에 방사 속에 뭐냐 속자가 붙었어요 이제 방사 복사에서 속자가 하나 붙으면 뭐냐 초당이란 얘기야 1초 단위 시간 초당 에너지 초당 에너지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방사 복사는 에너지 그랬죠 근데 방사 속 복사 속 속을 붙이면 초당 에너지예요 단위 시간당 초당 에너지 단위 시간당 그리고 이 초당 에너지를 우리는 1초당 에너지를 뭐라고 그러냐 이거를 우리는 전력 왓트라고 부릅니다 이걸 왓트라고 불러요 전기 에너지 전력 우리가 소위 말해서 전력 하면 이런 것이죠 50W의 LED 등이다 램프다 라고 한다면 1초에 50주로 에너지를 소비시키는 전기 에너지를 소비시키는 1초당 50주로 에너지를 소비시키는 LED 전등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복사 속은 왓더와 같다는 것 잘 알았어요 초당 에너지 전력이고 광속 이건 사람의 눈으로 느낄 수 있는 방사 속이야 그러니까 전자파 형태로 이렇게 전달되는 에너지 흐름인데 뭐가 바로 방사 속이 초당 그런데 그중에서 눈으로 볼 수 있는 범위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파장으로 따지면 바로 380에서 760 나노미터입니다 이러한 형태로 전파와 좌파가 진행된다 그런 뜻이야 이런 형태로 이런 형태로 전파와 좌파가 파도 치는 모양으로 진행을 해요 그래서 하얀 것이 전기파라면 전파라면 황색 이것이 좌파다 좌파다 이런 식으로 해서 전달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걸 우리는 뭐라고 하죠 한 사이클이라고 해요 주기 한 사이클 주기 사이클 이걸 사이클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것이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이런 범위는 한 사이클의 길이를 파장이라고 하죠 파장 한 사이클의 길이를 파장이라고 해요 이 길이를 보통 란다라는 표시를 하죠 미터 그러면 이 파장이 얼마에서 얼마 380에서 760 나노미터입니다 이 단위 나노가 돼요 나노 미터 이걸 엠미터 이렇게 하면 나노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그리스 알파벳에서 나오기 때문에 뒤에서 설명을 드리죠 자 그럼 이것이 얼마냐 10에 마이너스 얼마 9승이다 그런 뜻이야 10에 마이너스 9승 이런 식으로 마이크로미터도 있고 나노미터도 있고 피코메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단위완산 아까 말씀드렸죠 용어의 뜻 문자기호 단위 특히나 단위완산 이런 것들이 중요하고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눈으로 볼 수 있는 범위 이러한 주파장대의 이러한 그 방사숙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광속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단위는 엘에미로스 루맨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은 즉 비정호하신 분들 전기랄지 이걸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은 이런 용어가 상당히 좀 버겁죠 암기해도 돌아서면 잊어버리고 그런데 반복적으로 보셔야 돼요 이거를 그래서 이걸 알아야 합격이 되니까 기본적으로 시감도라에서 우리가 이제 여러 아까 380에서 760 나노미터라고 그랬죠 그러면 여러 파장대의 파장대의 전자기파 중에서 즉 광속 중에서 그 중에서 가장 밝게 느끼는 부분이 있어요 아까 380에서 파장이 760에 760에 나노미터라고 그랬죠 전자기파의 파장 전파와 좌파의 이 한 사이클 길이를 람다에서 파장했는데 한 사이클 길이다 그런 뜻이에요 장이 자 그러면 이 중에서 가장 밝게 느껴지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 거기가 어디냐 바로 555 나노미터대 555 이 중간 정도도 죠 555 나노미터대 색깔로 본다면 우리가 여기서 이 파장이 긴 쪽이 뭡니까 빨강이에요 빨강 빨주 노초 파랑 보라 그리고 이쪽에 자유선 여기서 파장이 더 길면 적유선이 되죠 뭐 이건 우리 국민상식으로 알고 있잖아요 빨주노초 파랑 보라 알고 있죠 그래서 여기에서 그 가운데 빨강 빨주노초 파랑 보라에서 여기 555 정도가 뭐냐 이게 이제 황색하고 녹색의 그 사이 정도가 돼요 황록색 이게 가장 밝습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같은 색깔이라 할지라도 고파장대가 가장 밝다는 거 그럼 만약에 우리가 조명등을 하나 개발했는데 그 같은 전기에너지를 소비해요 똑같이 10W다 아까 W가 뭐라고 그랬죠 초당 Jol이다 그랬어요 1초당 소비되는 전기에너지를 우리가 왔드라고 하는데 초당 소비되는 전기에너지를 왔드라고 그래 근데 10W짜리 LED 램프가 있는데 만약에 10W짜리 형광당하고 10W짜리 LED 램프가 했는데 형광등에 기술적으로 그거를 개발을 해서 555나노대에 나오는 광이 빛이 집중이 되더라 그러면 굉장히 밝은 겁니다 같은 전력을 소비하는데 전기에너지를 소비하는데 그것을 555나노대로 집중되게끔 그렇게 광속에 나오도록 개발을 했다 그러면 굉장히 밝은 것이야 그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시감 시력 감두로서 느낀다 그런 뜻이에요 우리 인간의 시력 감두로서 느낀다 그런 뜻입니다 이것이 비시감두는 최대 시감두 가장 밝게 느껴지는 파장대 분해 예를 들어서 보라색이랄지 또는 청색이랄지 거기에 대한 파장대를 나누면 되겠죠 그래서 최대 시감두를 1로 본다면 나머지는 어떻게 될까 비시감두는 0.9화 될 수도 있고 0.8화 될 수도 있고 이렇게 되겠죠 이건 우리 기본 상식이니까 빨주노초 파랑보라 잘 아시죠 빨강보라 그래서 아까 시감두가 가장 높은 그런 파장대는 황록이라 했으니까 노랑과 초록 사이가 되는 거죠 555니까 황록이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용어 단위 이걸 잘 아셔야 돼요 이게 합병의 지름길입니다 결국 그럼 어떻게 이걸 암기를 하느냐 반복적으로 자꾸 보시면 돼요 그죠 최선의 방법이죠 그런데 광도라는 또 용어가 나오죠 광도 광도라는 용어 자 여기서 이제 광도는 CD라고 쓰고 단위를 CD라고 써요 그리고 이거를 칸델라 이렇게 씁니다 칸델라 자 근데 여기서 광도의 정의가 뭡니까 바로 입체각당 광속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럼 입체각이 뭘까 입체각을 좀 아셔야 되겠어요 입체각 이걸 이제 수학에서 원축학이라고도 하는데 우리 조명 공학에서 조명 쪽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구에 대한 면적이랄지 구와 관련된 내용들이 좀 있습니다 다수 나오죠 그러면 구를 한번 생각해보자 그런 뜻이에요 구 자 원이 아니라 이거 구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게 반지름이에요 알미터 반지름 알미터 그리고 여기서 이와 같이 이걸 우리는 D의 오메가 크리스 알파벳 오메가라 합니다 우리가 크리스 알파벳 문자교 이와 같이 해서 이게 오메가에요 오메가 이게 대문자고 소문자는 어떻게 됩니까 이와 같이 쓰죠 소문자는 그래서 W 우리가 영어 알파벳 W가 아니라 크리스 알파벳 오메가다 그런 뜻입니다 이게 D 오메가 우리가 원뿔을 한번 생각하시면 돼요 원뿔 원뿔에서 원뿔 원뿔 비슷한 것이 뭐가 있죠 꼬깔콘이라는 게 있어요 아십니까 그래서 원뿔을 생각 그러면 이 면적이 뭐가 될까 이 면적은 일종의 곡면이 됩니다 구부러진 면 왜? 9니까 곡면 이 면적을 DS라고 하죠 면적이 좁다 할 때는 D자를 붙인다 길이가 길이가 아주 짧다 그러면 DL 이런 식으로 저같이 키가 좀 작으면 뭐라고 쓰면 돼요 이게 사람이 자니까 여기다 D자를 하나 붙여 이를테면 D자를 붙이면 작다는 뜻이 아주 이게 면적이 나와요 이 면적 그러면 원뿔로 치면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해서 이와 같이 그죠 이게 이제 면적이 되는 것이예요 그런데 이건 원뿔이 아니라 9인 경우니까 곡면이다 원뿔은 평면이죠 이것을 우리는 입체각이라 하는데 그 정의가 뭐냐 이렇게 씁니다 D의 오메가는 거리제옷 분의 DS다 단위는 뭐냐 SR로 쓰고 이걸 스테라디안 이렇게 씁니다 스테라디안 SR로 쓰고 스테라디안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기에 지금 전구를 켰는데 이놈이 사방팔방으로 나간다 합시다 예를 들어서 축구공같이 또는 룬구같은 글러브 눈부시니까 눈이 부시지 않도록 이렇게 유리랄지 젖빛 유리 또는 어떠한 합성수실을 이용해서 만들었어요 글러브를 구모양의 글러브 안에다 조명등을 켜놨다 이렇게 그러면 이것이 빛이 만약 사방팔방으로 퍼진다고 한다면 그때 입체각은 얼마나 될까 구의 입체가 오메가는 거리 즉 거리제곱 그리고 면적이니까 여기서는 거리제곱이 될 것이고 면적이 얼마입니까 구의 면적 4파이 r제곱이죠 따라서 4파이 스테라디안 이렇게 됩니다 자 우리가 이건 꼭 알고 있어야 돼요 조명공항에서 가장 중요한 그러한 요소 중에 하나가 바로 구의 입체각입니다 구의 입체각 4파이 스테라디안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이러한 구가 있고 이것이 글로브라에서 그 다음에 이 중앙에 하나의 전 모양의 광원이 있다 광원 빛을 내는 광원이 있다 전구를 하나 켜놨다 그러면 사방팔방으로 이것이 정중앙에서 사방팔방으로 나가겠죠 이렇게 빛이 그럼 여기에서 나오는 전체의 빛에너지 아까 뭐라고 했죠 광속이라고 했죠 광속 광속 그 방사속 중에서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범위 즉 빨주노초 파랑 보라 380에서 760 나노메타 파장대의 그러한 방사속을 우리는 광속이라고 눈으로 볼 수 있는 범위를 그러면 그 광속을 우리의 뭘로 F로 표시하자 그런 뜻이에요 루맨 그런데 구의 입체각이 얼마라고 그랬어요 4파이 스테라디안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 I라는 문자기로 놓고 단위를 루맨 퍼 스테라디안 이것이 뭡니까 CD라고 쓰고 칸델라 이렇게 읽습니다 이거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문제에서 많이 나옵니다 자 이와 같이 나와 그러면 여기서 이제 이렇게 다시 한번 이걸 모양을 바꿔보니까 아하 이 전체 광속은 이 광원에서 나오는 이 전구에서 나오는 전체 광속은 4파이의 이렇게 구할 수 있죠 로미 자 이게 상호관계죠 광속이 주어지고 입체각을 알면 광도를 구할 수가 있고 광도 그래서 즉 1스테라디안당 광속 입체각 밀도라는 뜻이 여기서 나온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슈드라는 이건 단위 면적당 광도를 얘기하죠 슈드 단위 면적당 광도 그리고 이제 제곱센티미트당 광도 그걸 갖다 스틸브로 하고 이거를 우리는 제곱미트당 광도 이걸 이제 니트라고 니트 니트 가로 세로가 1미터 여기에 즉 광도가 얼마냐 이런 것을 니트라에서 휴도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휴도가 높다는 건 뭐를 의미할까 휴도가 높다는 것은 같은 면적에 들어오는 비대에너지가 많다 그런 뜻이야 그래서 눈부십니다 휴도가 높은 그러한 램프가 있어요 그걸 고휴도 램프라 해서 우리가 이제 같은 전력을 소비해도 굉장히 소비력도 클 뿐더러 거기서 나오는 광속이 대단히 많다는 걸 의미합니다 고휴도 방전 램프 이런 것들 있죠 자 그 다음에 완전 확산면 이건 어느 방향에 봐도 휴도가 일정한 면이다 완전 확산면 우리 만약에 LED 램프를 설치하고 우리가 강의실 같은데 그리고 거기에 글로브를 평면 글로브를 딱 이렇게 설치했어요 눈부심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러면 그 평면 글로브가 전체가 어때요 밝기가 같습니다 이런 경우를 완전 확산면이라고 한다 또는 구형 농구공이랄지 축구공 같은 그러한 글로브 안에 접빈 유리로 만든 구모양의 글로브 안에 만약 조명등이 켜있다고 한다면 그 표면에서 볼 때는 달덩이 같이 전체가 부역해 밝기가 같죠 이러한 면을 우리는 완전 확산면이라고 한다 그런 뜻이야 우리가 밝기를 표시하는 것이지 용어로써 조도가 있는데 이건 단위 면적당 드러오는 광속이야 입사광속 단위 면적당 입사광속이다 드러오는 광속이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지금 여기 우리가 어떠한 책상면이 하나 있다 책상면이 하나 있다 그래서 이 면적을 S라고 한다면 이것이 얼마가 되느냐 이 면적이 예를 들어서 3의 제곱미터다 3의 제곱미터 그런데 여기에 들어오는 균일하게 들어오는 빛에너지 광속이 F가 300 룸메이다 그런 뜻이야 그러면 이 책상면에 밝기가 얼마가 되느냐 그걸 방금 뭐라고 그랬어요 조도라고 그랬죠 밝기 조도 이 조도 이는 이루표시의 문자기호를 그러면 광속을 입사광속 드러오는 광속을 면적으로 나누자 자 숫자를 한번 넣어볼까요 300 3 그럼 얼마가 됩니까 100 룸엔 퍼 제곱미터죠 자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LX라고 써서 럭스다 이렇게 불러요 알겠습니까 이 단위를 뭐로 LX에서 럭스 이렇게 부릅니다 우리의 책상면조도 공부할 때 자격증을 공부한다 전기공용을 공부한다 라고 할 때 책상면조도를 한 600럭스 이렇게 좀 밝게 하면 좋습니다 이게 밝으면 밝으면 정신도 맑아지고 졸림도 적고 집중력도 향상이 돼요 그리고 물건 백화점 같은 데 보면 물건이 어때요 어떤 상품들이 다 멋있게 보이죠 왜 그런지 아십니까 예를 들어서 모 백화점은 거기에 그 전기 담당 최고의 그 캡틴이 1,000럭스로 다 그거를 졸도를 정해놨어요 1,000럭스 모 백화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는 우리가 백화점 들어가면 상품이 좋게 보이는 이유가 밝아 졸도가 높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1,000럭스로 해놨어요 1,000럭스 그러면 같은 상품을 500럭스 있는 곳에 누울 때와 1,000럭스 있는 곳에 누우면 똑같은 상품인데 1,000럭스 쪽으로 사람이 보인다고 왜 구매 충돈도 일으키고 왜 상품이 멋있게 보이니까 그런 걸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그걸 조명빨이라고 알겠습니까 그래서 밝게 보이면 사람도 멋있게 보입니다 저도 강의할 때 이 졸도를 확 높이면 좋겠는데 이게 잘 안 보인단 말씀이에요 그러면 그래서 부득이 졸도를 좀 내려서 제가 좀 멋있게 안 보여요 자 이런 식으로 이 유명 우리가 공부할 수 있는 그러한 밝기 한 500에서 600럭스 정도 좋습니다 그리고 이걸 아셔야 돼요 가급적 밝게 살면 좋습니다 왜냐하면 요즘은 LED 등 이런 것도 나오기 때문에 태양광이 한여름에 땡볕 이게 얼마냐 10만 럭스예요 그걸 아셔야 돼요 그러면 10만 럭스에서 이렇게 생활하다가 땡볕에서 한여름에 실내에 들어와서 한 300럭스다 또는 200럭스다 우중충하다 그럼 되겠습니까 그래서 가급적 앞으로 밝게 살자 그런 뜻이에요 우리 전기운영을 공부했으니까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그 용어 문자기호 다 아니에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런 계산하는 방법 계산법 법칙이나 정리 이런 걸 좀 알아보셔요 그 다음에 이제 광속 발산도가 있는데 이 조도하고 비슷해요 이게 예를 들어서 아까 말했던 여기 구형 구 모양의 글로브가 있어요 구형 글로브라는 것은 뭐냐면 축구공만한 이러한 접빈 유리로 된 곳에 이 내부에 전등이 켜있다 그러면 여기서 이러한 광속이 사방팔방으로 지금 이렇게 발산 퍼져나가고 있어요 사방팔방 그럼 이 표면에서 단위 면적당 나가겠죠 바로 이걸 얘기하는 것이예요 여기는 뭐예요 입사야 들어오는 것 단위 면적당 입사 광속 여기는 뭐예요 단위 면적당 발산 나가는 광속 알겠습니까 그래서 발산 광속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 똑같이 단위는 같습니다 단위 면적당 얼마다 그런데 이거 나가는 광속과 들어오는 광속을 단위로 같이 쓰면 헷갈리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거를 R로 쓰고 레드럭스라고 그래요 레드럭스 레드럭스 이런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에 어떠한 조명등이 켜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이렇게 빛이 나오는데 조명등이 켜있어 여기다 지금 종이를 이렇게 됐어 종이를 그러면 여기를 통해서 이렇게 단위 면적당 나오는 빛이 나오겠죠 실제 광원을 바라보지 않을 때는 눈부심이 없어요 종이 그러면 이 종이의 면에서 광속 발산도가 얼마냐 뭐 이런 걸 우리가 시험 문제로 나오죠 그럼 여기서 나오는 광속 여기에 도달되는 광속이 있고 여기서 투과율이 있어요 투과율 투과율이 만약에 0.6이다 여기서 나오는 이 면에 도달되는 광속이 예를 들어서 도달되는 광속은 뭐라고 그랬어요 이 면에 도달되는 광속이 바로 단위 면적당 입사니까 조두야 그런데 여기서 투과율이 있어 종이를 뚫고 나오는 광속 그런데 0.6이면 여기가 100이라면 0.6 곱하면 60밖에 안 되죠 그게 여기서 광속 발산도다 그런 뜻이야 아시겠어요 그래서 어떠한 작은 면 책상면에 단위 면적당 들어오는 빛에너지 그것을 우리가 조도 룸앤퍼 제곱미터 어떠한 면에서 나가는 이런 경우도 생각할 수 있죠 지금 바닥면이 아주 윤활에서 반질반질 윤활에서 빛이 잘 반사된다 그러면 천장에 조명등을 켜서 LED 램프 등을 켜서 크림이 바닥에서 또 반사되겠지 그러면 바닥면에 발산 광속이 된다 그런 뜻이야 발산 광속 발산도가 된다 그런 뜻입니다 벽면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그런 뜻이야 발광효율이랄지 전등효율 이런 용어 이렇게 해서 우리가 전기응용에 공부를 시작하는 이런 분들을 위해서 모든 공학은 마찬가지지만 특히나 우리 전기응용에서도 첫째는 용어의 정의 뜻 그리고 문자기호 단위 이란 조명이라면 조도를 계산하는 방법 광속을 계산하는 방법 그리고 입체각의 정의랄지 이런 것들을 잠깐 설명을 드렸는데 이건 본문 본이론에서 다 다시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해두시면 된다 그런 뜻이야 아시겠죠 그래서 이 입문이론을 다음 시간에는 전동기 편을 우리가 조명 그리고 전열 전동기 자동제어 전기화학 전기철도 그리고 공사 기사를 보는 분은 공사 재료가 있는데 조명편을 잠깐 이렇게 이론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제 1강은 여기로 마치겠습니다 네